미꾸리가 아직 있네 미쩌야 본전으로 그냥 한번 해볼까 여기 자리가 조금 애매한게 연못 한가운데가 아니라 땅이랑 연결된 데여가지고 미친 코끼리가 나오네? 와 근데 진짜 개호바다 아니 대발인데 한마리가 안 나오네? 개호박이네 아마 요런데 처박혀서 안으로 와 그치 이거 너무 심하지? 여기는 버려야겠다 어? 나쁘진 않겠는걸? 아 이 새끼가 끝까지 따라오네 오오오! 아니 림피아야 아이씨 아우 그냥 진짜 이것들이 아니 왜 둥실이가 안 뜨고 아까 많이 나왔잖아 이거 무슨 일이야 또 밤에만 나와? 대량 발생 때는 나오는 줄 알았는데 밤까지도 언제 기다려? 아 그럼 샌드위치 다시 먹어야 되잖아 아우 귀찮아 잘 나오는데 아 잘 나오는데 귀찮네 이거 너 야 나온다 저녁 됐다 으악 그냥 꺼지라고 벌레 회피 스프레이 다시 내라고 으흐흐... 어? 진짜 둥실대신 풍선 나왔는데? 근데 풍선 나와도 상관없어요 사실 상관은 없어 진화시키면 되니까 오히려 좋아 그리고 얘가 또 징표가 있을 수가 있잖아 오케이 아씨 40분만에 잡았네 뭔가 쏘내본 기분이야 30분 이내로 나와야 되는데 풍선으로 착하게 흔들풍선을 가지고 있던 어린아이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우와 풍선이다 하고 잡으면 이제 귀신한테 잡혀가는 거죠 둥실라이드 노란색입니다 아 그러네 넘버 적혀있네 좋았어 다음 걸로 넘어간다 아 하늘하기? 하늘하기도 한 마리 더 필요하긴 한데 으으 적양파 미친렛 뭐야 나 처음 겪어봐 이런건 싫어하냐? 저장? 부상했나? 잠깐만 내 흔들풍선 제발 아 나 심지어 흔들풍선 마주쳤을때 저장도 안했어 아 아 아 아 왜 저장을 안했어 포켓몬 스칼렛 바이올렛은 똥게임이 확실해 절대 똥게임이야 아 잠깐만 진짜 하기 싫다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진짜 하기 싫어 아 진짜 졸라 하기 싫어요 진심 게임 아 어...